2주 동안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마친 도민들에게 1인당 최대 45만 원의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가족 중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가 있으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험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상담을 진행합니다. 희망학생은 오는 1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전북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완주군 봉동읍의 6개 가공업체인 나이태가 생산직 4명을 뽑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월 180만 원 이상입니다. 통금버스와 차량 유지비가 지원됩니다. 문의 전화 279개 9001번입니다. 알짜 정보였습니다. 문의 전화 279개